음악 음, 맛있다 왜 이렇게 흥분했어 제일 맛있는 부분? 와 진짜 이거 군고구마의 꿀마구마야 이거 너무 단가 봐 탄거 묻어서 그런가 써서 탄거 안 묻었는데 이게 손으로 묻었어 탄 가루 묻었어 이거 난 욕식이었다옹 난 욕식 동물장도 깨달았다옹 난 욕식 파였다옹 되게 달다 그 부분인가 보다 이런 부분 나오잖아 이런 부분이 장난 아니야 엄청 달아 응 의학 한장 남 이유 진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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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巡상